서라볼 패밀리 봉사대 스타쇼쇼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서라볼 패밀리 봉사대는 한 가수 300여 명이 함께 이렇게 패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전부 깔려있는데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정말 재능 봉사를 하면서 이웃을 돕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나큰 사랑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정말 아주 착한 그런 가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작사가 이겸 그리고 제작자인 우리 김재구 회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300여 명이 열심히 고전문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그리고 또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분은요 흘러가는 세월의 안타까움을 가사에 실어 음률에 실어 노래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신재중씨입니다 세월아 쉬어 가자 함께합니다 세월아 쉬어 가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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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